원래 박았다 가자 흑눈염 얼굴 봐 스텔스 어 아 생존자 푸딩이다 저걸 썼다는 얘기는 측천은 없다 일단 살살 해줬으면 근데 살인마가 한국사람 아닌거 같아 일본사람인거 같아 생존자가 희생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희생제에서 희생제에 들고 있던 아이템과 애드온을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온다 빈사상태의 생존자들도 출구나 비상탈출구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빈사상태가 기어댕기는거거든요 생존자 좀 하고 살인마도 하고 그렇게 좀 와리가리 할게요 판자를 살인마에게 직격시키면 살인마가 잠시 기절합니다 이런 게임이 진짜 재밌는건데 고 다른 생존자들은 상태아이콘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부상 또는 빈사 또는 갈고리에 걸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거잖아 다친상태 저거 저거 피나는거거든요 그냥 몸에서 피차차 흘려면 도망가나는거 맨 처음에 그냥 사람 이러도 되겠어 봄아 알아요 봄아 알아요 봄아 어마샷 게임이요 나 게임 별로 안좋아하는데 살인마한테 좀 유리해서 우후 누님 누님 저랑 같이 다니게요 누님 여기 발전기 합시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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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 누구지? 여기 키는거 정말 좋은데 뭐야 패기있게 간다 야 왔어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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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누님 누님 어디갔지? 아 비켜져있다 아니 누님 왔다니까 누님 venge 그걸 계속 버리고있노 누님 살인마 다발다라면 어디지 살인마 그리고 내가 판자 쓰라고 비켜줬는데 요거 또 없는거 같은데 아 나 스프링도 없다 망했다 이거 또 갈릴텐데 일단 하나 있다 이 사람 뭐야 하나 있던데? 하나 더 있던데? 옆에 백눈이면서 썼어 잠깐만 지금 내려가면 안되겠는데 지금 내려갈게 빨리빨리빨리 눈이 도망가요 아아 아 덥구 덥구 한방이라서 살짝 캠핑하는데 아 가백실 있나봐 아 아 이거 판자 썼었어야 하는데 여기 판자를 나 당연히 저 눈을 따라갈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아 우리 해낼거야 안되 돌아간다 저 눈이 형한테 가는데 저 발짱한 눈이 형한테 아닌가? 이쪽으로 왔나? 다시 온다 왠지 안구해줄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 안구해줄거 같아 쟤 감이에요 구해줄 안올거 같아 이사람 쫓기고있다 이 위에 있는사람 100% 쫓기고있다 여기에 뛰고 있는사람 이리로 오지마 도망가야돼 뭐야 이거 미친 씨를 내가 하는게 더 나은데 이사람 점수줘야돼서 야 여기 문 열어야겠는데 여기 문 아 아 누님 거기서 뻥튀기 왜? 이러면 온단말이야 이러면 눈이 우리 여기선 죽어없다 비켜 오자나 씨 바흐 구하믄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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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 씨를해줄라니까 이걸로 걸어가자 오케이 저 눈이 미래구 좋다 여기 근처에 발전기 있던데 어딨지? 뭐야 취하에 발전기가 엄청 많은데? 이 밑에 지방에 판자 하나 있고요 여기 아 지하를 눌러야돼 지하가 쫌 좀 뻑퀭이었는데 뭔소리야 이건 발전기 거의 돌아가는소리났는데? 어 저기있다 오지마 야 일단 위로 올라와 트위자 여기 셋이나 있구나 여기 야 가까운데 소리가 이거 돌리고 있어도 돼? 진심으로 물어본다 불 세게 돼 누웠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이 눈이 뭐였어? 저기 있다 나 못 봤어 개꿀? 이 눈이 발휘 휘대줘 있다 바로바로 아 근데 망했어 이거 벌써 한 명 승천했어 어? 원래 여기 발전기 있던데 어? 아직 살아왔어 한 명 여기로 오는거 같은데? 내 쪽으로 여기 저 사람 구하러 가보자 워우우우우우우우 아 근데 솔직히 지금 발증도려 하거든요 진짜 진실 된 말로 이 사람을 안돼 구해 주자 바로 일해 줄게 내가 살인만 없는 거 나 뛴다이 알았지? 됐다 야 발 빨리 발 뭐야 야 내가 볼 때 누구 지금 쫓기고 있어 빨리 발 좀 돌려 이 맵이 살인마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맵이 작아요 위야로 나눠져 있고 살인마 그래 생존자 찾기에 좋아 다 어디갔어 그렇지 눈이 붙어 이제 내가 볼 때 발전기가 지하밖에 없어 위에 하나 정도 있을 거고 다 지하야 나 아까 발전기 켜진 거 보니까 다 위에만 켜졌어 지금 누가 한 명 열나 쫓기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 오잖아 신경 소리가 안 들려 아 왔다 누님 트윙 준비하십쇼 지금 지금 이거 안 오는 거 보면 누가 쫓기고 있는 건데 그렇지 누가 쫓기고 있었죠 저님 누구야 처음 걸린 누님 아니야 야 나 이제 사람 구하러 안 간다 나 열나 많이 구했어 진심으로 어 어 여기 돌렸네 나 여기 돌려온 건데 어 어 뭐야 무서워 돌렸어 이거 봐봐 여기 올라가 볼까 톱 가는 소리가 어마이 지저스 나 바로 간다 세상 구해야 돼 걸렸동아 아 망했다 백프로 이리로 올릴 텐데 백프로 이리로 올릴 텐데 백프로 이리로 올릴 텐데 야 명색이 bj인데 개인 플레이 따윈 있을 수 없다 누님 튀어요 누님 튀셨겠지 나 여기 들어가야지 아냐 이거 들어가는 시간도 아까워 빨리 발전기 찾아야돼 빨리 발전기 찾아야돼 아 저는 휴스러갔다 발전기 어딨지 하필 이맵이 발전기가 안 보여 야 개구멍 찾을까 발전기가 안 보여 야 개구멍 찾을까 저 누님이 딱 죽는 그 순간 개구멍 표시 보여 개구멍 표시 보여 개구멍 표시 보여 개구멍 표시 보여 개구멍 보통 여기선 지하에 있는데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둘 다 탈출 못해 한.. 한 명 개구멍 가게야 이거 스읍 여기도 개구멍이 나오나 여기 이미 개구멍 잘 몰라서 도구홀 쟤도 개구멍 올텐데 저거 좀 썰어갔다 아 개구멍 여깄네 예스 개구멍 요 세월아 턱 가는데 여기 오지 않겠지 357에 없나봐 한 명이라도 살자 야 점수 야 2만점 좋다 807이 있었네 있음 내 쪽으로 이렇게 막 으아아아악 이렇게 올수도 있었는데 안왔네 올만했는데 톡갈면 무선놈이거든 가자 아 살인마도 한번 해볼게요 빠빱빱빠라 빠빱빠라 제가 살인마는 잘 못해요 이해 해주세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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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엘디랄까 어 레오님이네 전혀 잘하는 사람이지 좋은 거 들어가야겠다 한작 빨리 푸시는 거를 해야겠다 아 나 감시 확대를 할까 얘들 안녕 정말 막 해맑게 있구만 다 괴물같이 잘할텐데 사렘마는 옥락당할 확률이 너무 없고 맵 좀 잘 떠야 된대 사렘마는 사렘마는 맵 좀 잘 떠야 돼요 아까 같은 게임 맵 뜨면 덕구를 존나 좋은데 뜰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사렘마는 무조건 잘 떠야 돼요 맵이 너스나 톱구 너스도 맵이 안 뜨면 안좋은데 너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간호사라고 걔는 이제 그냥 가서 딱 셀리면 뒤지는데 워낙 좋아서 캐릭터가 아 대박 이맵이 걸렸냐 아 농락당할 확률 급상승인데 이맵에서 농락당할 확률 급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판자가 여기 있으면 자 붉돈 저기 있네 판자가 있네 이게 보일러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불톤은 이쪽으로 가보자 누가 뛰는 손인줄 알았어 불톤은 여기 있는데 금방 들킬 듯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보인다 보인다 너가 그쪽으로 가는게 어디 왔다 이거 보소 어쩔 수 없어 나 일로 가야돼 자 냅두자 이거는 벗작업부터 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가자 벌써 누가 막 인성질하노 누가 인성질하는데 지금 하지마라 벌써 인성질이야 이거 뭐 사람이 인성질이 뭐냐면 뭐야 뭐야 너무 한거 아뇨 이 사람 그건거 같애 버그걸리는거 같애 냅두자 그 뭔 버그냐면 껴있으면 안 움직이는 버그 있거든요 너무 시끄럽다 근데 한번 걸면은 렉 훌리려나 이분 렉 걸렸데 지금 아 지금 터쳤다 렉걸리신거 같애 돌담에 두개 박아두고 다른 데 가볼까 어 여기있네 몰랐는데 아니 어디있든 몰랐거든 발적도 안보여가지고 제발 풀숲에 들어가지 말아줄래 안보이거든 얘들아 야 풀에 제발 들어가지 말아줘 어우 풀 안보인단 말이야 한명이 지금 렉 걸린거 같애 형 저사람 걸렸네 구해주려다가 걸렸나봐 저사람 왜 안풀려나지 뭐지 근데 저거 구해줄텐데 구해졌다 근데 저사람이 렉일수도 있어요 잘봐 아 이사람 렉이네 이사람 이사람 렉이야 지금 안움직인거 같애 이거는 마음피니를 찾아야되는데 그게 어딨지 아니 이사람 렉 내가 볼 때 이사람 렉인거 같애 지금 저기있네 봤다 이제 뛰고있어 저쪽 왼쪽 여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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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 내려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네 판자 빨리 푸시는거 쭉 쫓아가 옆으로 뛰었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정면 뛰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있어 이거 잡았어 나이스 어딨소 여깄다 도시 내 도시 다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지? 어딘지 안 보여 지금 한사람은 렉인거 같애요 내가 볼 때 한사람은 렉 걸려서 일부러 안 움직이는거 같애 렉 걸린 사람은 좀 불쌍하지않나 그니까 낀거 같아 지금 렉 걸려서 지금 뭐 펑 텄는데? 저기다 아 이사람 퇴장 시켜야겠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렉 걸렸어 지금 저사람 아 그 렉 있어요 막 안움직이는 렉 한 대 맞으면서 한다 나는 상남자다 나는 여깄다 으응 좋아 저사람 렉 걸렸어 지금 아 이러면 안되는데 그러면 4대3이거든요 아니 거의 3대1이거든요 왜냐면은 한명이 렉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저사람은 거의 뭐 게임이 없는거에요 이분은 무사한거지 원치않은 렉일걸려? 어 여기 뭐있어 어디야 덫 걸렸다 감싸 덫 감싸 덫 감싸 호호 할만한데 게임이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 농락당하거든요 이제 다 뭐 그냥 어 어딨어 뛰었는데? 이쪽있다 저쪽 저쪽 짠 너 어 뭐야 너 일로와 시계퍽 시계퍽 일로와 오케이 방금 뭐 이응맨 있었는데 우리 응맨이요 걸구 걸어 걸어 지금 힐 해주고 있거든 스읍 어디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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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